자 바이오하자드 HD 리마스터 네 한글판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부러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Alpha team is flying around the forest zone situated in northwest Raccoon City where we are searching for the helicopter of our compatriots, Bravo team who disappeared during the middle of their mission no, not yet bizarre murder cases have recently occurred in Raccoon City there are outlandish reports of families being attacked by a group of about ten people victims were apparently eaten the Bravo team was sent in to investigate but we lost contact look, Chris Bravo team's helicopter was a derelict safe for the remaining body of Kevin we continued our search for the other members and it turned into and it turned into a nightmare a nightmare is this morphing dean? who had been it turned into and he killed his won't meet the since we should hav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기! 가만히! 어디가긴 도망치지 생존의 공포로 진입하라 분명 같이 있었는데 오프닝에서 크리스만 사라져버렸죠 Jill, 알아요! 너는 다시 돌아다니라 하지만 우리가 찾으러... 뭐였지? 크리스? 아니! Jill, 가고 싶어 제가 가고 싶어요 크리스와 같이 돌아다니라 좋아요, 둘 다 가고 싶어요 제가 이곳에 도망치고 꾸준히 자 일단 질과 베리가 총성을 조사하러 가보죠 자 일단 여기 잉크 리본 먹어주고 자 피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가자 이게 참 유명한 장면인데 어디 다른곳에 패러디도 꽤 많이 되는 장면이죠 자 바로 돌아간다 죽잉 참고로 저 좀비가 진짜 바이오와자드 리버스에서 리마스터에서 제일 센 좀비야 매그넘 세 발에 안죽었어 매그넘을 세 발이나 버티는 좀비는 흔치가 않지 베리가 지금 매그넘 들고 있잖아 타일런트도 매그넘한 다섯 여섯 발인데 1차전이 그런데 세 발 정도 버틴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일반 좀비가 자 이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준다 뭐여 아 이쪽으로 가는 거였나 이쪽으로 한 바퀴었나 자 한번 돌아준다 아휴 베리 any luck Jill no nothing what's going on around here I can't figure it out same here Chris and now Wesker there's not much we can do we can search for him separately I'll investigate the dining room again okay then I'll try the door on the other side this mansion is gigantic we could easily get lost let's start from the first floor okay oh I almost forgot it's a lockpick you'd make better use of it 자 락픽을 얻죠 이게 그 캐릭터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 아이템이 다른데 Chris는 라이터를 갖고 있고 Jill은 락픽을 갖고 있고 thanks I may need it listen if something happens let's meet up in this hall got it okay 자 일단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 한번 들러서 이게 리버스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가 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베이비라든가 혹은 시스템이라든가 추가된 것도 같고 자 원래는 원의 원 오리지널에서는 바로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잠겨있어요 사실 별 필요 없지만 예의상 지도를 한번 먹자 자 저택 1층에 지도가 있다 자 단검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자 긴급의 피 단광받은 호신 아이템을 이용하여 적에게 잡힌 순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잡힌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호신 아이템을 장비하기 위해서는 상태 화면으로 가서 호신 아이템 메뉴에서 선택하십시오 컨트롤 설정에서 호신 아이템 모드가 수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L, B 버튼을 눌러서 호신 아이템을 사용하십시오 저 이거 잘 피했어 수 comunque 잘 피했어 치elli 업소 쉽 바 est 않 남자 신 신 도 반 사람 자 이제 베디가 갔던 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자 자 동료 케네스의 시체이다 뭔가 가지고 있다 자 케네스가 가지고 있던 필름이다 녹화된 것을 보려면 비디오 재생기가 필요하다 나중에 볼 수 있죠 자 좋아 허브 농사를 잘 지어보자고 어이구 어이구 잠깐 자 핸드건 탄창 놓치면 안 되지 자 여기 허브 또 먹고 자 이곳은 나중에 이미테이션 킬을 가지고 다시 오는 곳이죠 아이고 아이고 자 디펜스 아이템 자 황금 화살 자 아이템 조사 상태 옆면에서 아이템을 고른 후 조사 명령을 선택합니다 아이템의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쓰라 이거죠 자 화살촉 부분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공격 잡아 아유야야야야 아유씨 공격모션 넣어야지 인마 어 참 수준 떨어지게 자 여기 또 대거 나이프 자 이쪽으로 와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이곳으로 잘 피해주고 자 꺼둔 화살촉을 여기다가 쓰면 돼요. 자 책이 틈새에 완벽하게 들어맞아있다. 자 저주의 책을 얻었다. 자 또 이걸 조사를 해보면 자 뒤쪽에 열쇠가 있죠. 책 뒤에 열쇠가 끼워져있다. 빼내시겠습니까? 자 저택에 열쇠를 손에 넣었다. 저주의 책 저주의 책 네 개의 가면 악을 말하지 못하는 가면 악을 냄새 맡지 못하는 가면 악을 보지 못하는 가면 악을 말하지도 맞지도 보지도 못하는 가면 네 개의 가면이 모였을 때 악마가 깨어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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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다니 그래 뭐 이정도면 아직 피상태 괜찮아 아직 피색깔이 맑다고 자 아까오던 저어택의 열쇠를 여기로 사용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거 자 여기도 대거 나이프 이것도 원에서는 얘들이 그 오리지널에서는 저기에서 그 켈로베로스들이 어 켈베로스들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연출이 좀 바뀌었죠 자 라픽을 사용해서 여기서 아이템을 하나 얻어준다 자 어차피 여기 다시 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허브는 다 먹어주고 가자 자 그리고 여기 식물용 화학약품을 반드시 챙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러운 물로 가득하다 마개를 빼내자 마개를 빼내자 마개 왜 갑자기 토하고 있어 자 많이 사용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용해줬다 자 여기 또 대거 나이프 아 아 맞어 그러니까 여기 오는 김에 여기서 샷건 얻어가야되는데 괜찮다 나중에 얻어도 된다 아이 어 어 아 고민이 되는군 음악 알렬 aju Кто 기 poquito 고대고나이프 여기 샷건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샷건을 가져가자 어머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여기도 열리지 않는다 죽었다 어머나, 지금 뭐 할까? Wesker! Barry! help! Jill! 어디에 있는지? Barry! 꺼내라!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이 열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까 주인공이 갔을 때도 외리가 없었죠. 자 계속해서 저택을 조사해보자. 여기 보면 좀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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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이크 쓰지 말고 일어나는데 자 엉덩이에 똥치 이게 어디서 회이크 질이야 야 어디갔어 야 나와 나와 띵 진짜 죽었니 그래 그래 어어 아니 세상 이걸 맞다니 너도 회이크 쓰지 말고 인마 너도 회이크 쓰지 말고 인마 으어어어어어어어어